통계 함수에 대해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통계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커서는 2, 3에 두겠습니다. 구분별 4월, 5월, 6월에 평균을 구해서 평균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반올림에서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할 건데요. 우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2, 3세를 클릭하신 다음 수식 탭에 가셔서 우리 자동학계 이용해 볼까요? 자동학계 클릭하신 다음 평균을 선택합니다. B3부터 D3까지 커서가 깜빡깜빡하시면 엔터 눌러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현재 구한 평균에 대해서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소수 이하 반올림에서 한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 2, 3에 갖다 놓으신 다음 등호를 뺀 나머지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 잘라내기 합니다. 그 다음 수식의 수학상각에 가셔서요. 라운드 함수를 찾으시고요. 반올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R, O, U, N, D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값을 숫자에 붙여 넣었습니다. 그 다음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으시고요. 확인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 2에서요. 면접 점수에 대한 순위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입니다. 누가 가장 높을까요? 85점이 높습니다. 1등이라고 나오겠죠. I3에 가셔서 랭크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수식 탭에 함수 추가에 가시면 통계라고 있고요. R, A, N, K 찾습니다. 랭크 선택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 77점이 두 번째 비교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비교할 대상은 본인 77점을 포함해서 맨 아래 점수까지 범위 정합니다. 또 한 가지 수식을 복사할 때요. 왼쪽에는 면접 점수의 위치는 참조할 데이터는 넘버는 바뀌지만 비교할 대상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두 동일합니다. 이렇다면 H3부터 H10까지 드래그하셔서 범위 정하신 다음에요. F4 눌러주셔야만 절대 참조하셔야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높은 점수가 1등이기 때문에 0이나 생략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확인 버튼 누르면 3등이라고 나왔습니다. 수식 복사했을 때 각각에 대한 순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값 뒤에 등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네요. I3셀 가셔서요. 수식 입력줄 가신 다음 M% 그 다음 등이라고 입력합니다. 등자를 직접 입력하시는 거기 때문에 큰 따옴표 문 꺼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라는 기호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을 입력하시면 돼요. 다음 세번째 두번째 큰 값 두번째 작은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는 C19셀에 가셔서요. 함수 추가해 통계에 가신 다음 LARGE라는 함수를 찾습니다. 그 다음 범위는 연봉액이 입력된 C21부터 C27까지 그 다음 두번째로 큰 값 2라고 넣습니다. 확인하시면 두번째 큰 값 다시 C20셀에 가셔서요. 함수 추가해 가셔서 통계에 SMALL 갑니다. SMALL 범위 넣어주시고요. 몇번째로 작은 값 두번째로 작은 값이라고 2라고 넣으시고요. 확인합니다. 다음 네번째 문제 갑니다. 1차, 2차, 3차에 기록된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점수 변동폭을 표시하시오. 최상위 점수에서 최하위 점수를 빼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첫번째 배수진에서 가장 큰 값 숫자는 360에서 320을 뺀 40이란 결과가 나오겠네요. 가장 큰 값에서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겠다. I14셀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추가해 통계 가시면 MAX란 함수가 있습니다. 범위는 1차부터 3차까지 확인. 가장 큰 값 360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I14에 소식 입력줄에 마이너스 하시고요. 통계 가셔서 민함수 찾습니다. 범위는 동일하게 F14부터 H14 확인하시면 값이 40이라고 해져있죠.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표 5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 편차와 분산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B30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추가해 통계 가시면 표준 편차를 구한 함수 STDEV란 함수가 있습니다.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그래서 엑셀 점수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라고 B24부터 B29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분산을 구하겠다. B31셀 갖다 놓으시고요. 통계 가셔서요. VAR 찾습니다. 범위는 엑셀 점수만 B24부터 B29까지 주의할 것은 표준 편차 B3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점수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결과 값을 동시에 범위 정하셔서 인터넷 활용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 1번 예제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통계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수학상각에서 잠깐 살펴보셨던 COUNT IF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개수를 구하는 함수들을 모아서 예제를 구성을 해봤고요. 첫 번째 D4셀에 가서 영어 점수를 가지고요. 응시 인원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구하는데요. 조건은 없습니다. 범위만 넣고 개수를 구하겠다. 함수 추가해 가시면 통계가 있고요. COU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범위 안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B4부터 B10까지 선택하시면 영어 점수가 입력된 데이터의 건수를 구했더니 7건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점수 하나가 없다. 그럼 6건이 나오겠죠? 또 하나 점수가 입력되지 않고요. 미응시라고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도 5건이라고 텍스트 숫자가 구해져 있습니다. 또는 미제출 뭐 이렇게 입력되어 있으면요. 문자가 입력되어 있으면 카운트 함수는 개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숫자만을 셉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했던 거를 다시 한번 거꾸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카운트 함수는 오로지 숫자만 셌다. 두 번째 예제 볼까요? 70점대를 조금 이따 구하고요. 아래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나쁘자 수를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는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에 동그라미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숫자가 아니라서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문자 또는 어떤가 공백만 아니면 세겠다. 공백을 뺀 나머지 뭔가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건 세겠습니다.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B23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추가의 통계에 가시면 카운트 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하겠다. 비어있지만 않으면 뭐 숫자든 문자든 논리급시든 어떤 것든지 입력되어 있는 거에 개수를 구하겠다. 위치는 B25부터 B22까지 선택하시고요. 확인하시면 동그라미가 체크되어 있는 건이 5건입니다. 라고 O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오른쪽 교재대금 납부 현황에서요. 미납자 납부라고 써있는 거를 뭐 카운트 A를 통해서 3이라는 값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요. 비어있는 곳의 개수를 세고자 합니다. 커서는 H23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학상 아니, 수식에 함수 추가의 통계에 가시면 카운트 블랭크가 있습니다. 범위에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펌위에 넣어주시면 돼요. H15부터 H22까지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0점대 구하는 예제 직원 근무평가에서 70점대를 구하겠다. I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카운트 if 함수를 통해서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쪽 예제에서는 좀 더 카운트 if S라는 함수도 배우실 건데요. 여기서는 카운트 if 함수를 통해서 70점대를 구하고자 합니다. 근무 점수가 입력된 H3부터 H11에서요. 70점대라고 하면요. 73점이 70점대고요. 그 다음 70점도 70점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70점이라고 하셨습니까? 앞에 예 숫자를 보고 아셨겠죠. 네 이제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하신다면 근무 점수가요. 먼저 7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만 추려보겠습니다. 70점보다 크거나 같다. 73점 해당이 되고요. 98점도 7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또 하나 80점도 크거나 같고요. 86도 크거나 같습니다. 70도 크거나 같다에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근무 점수를 가지고 70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추립니다. 다시 한 번요. 여기서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다시 한 번 구해서 빼줍니다. 그럼 98점은 80보다 크거나 같고요. 80과 86점도 마찬가지입니다. 3건이 빠져서 2라는 값이 구해질 겁니다. I5셀에 가셔서요. 함수 추가의 통계에 가신 다음 COUNT IF를 찾습니다. 렌지 범위를 물어보는데요. 실제 값을 찾을 데이터의 범위는 H3부터 H11입니다. 조건은요.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넣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5건이 나옵니다. 이 데이터에서 70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에서 마이너스 빼기 다시 한번 함수 추가 통계에 가셔서 COUNT IF를 갑니다. 근무 점수가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넣으시면 8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다시 한번 구해서 빼준다면 순수한 70점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COUNT IF S라는 함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70점대를 구할 때 COUNT IF를 두 번 사용해서 구했습니다. 통계 3번 예제에선 좀 더 업그레이드된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3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연쪽에 표 1이 작성되어 있고요. 오른쪽 1, 2, 3, 4 에 해당한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착지가 0천인 지급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K3에 갖다 놓으시고요. 평균을 구합니다. 도착지가 0천입니다. 0천에 해당한 데이터 도착지에 가서 0천을 찾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지급액의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함수입니다. 기존 함수에서는 이런 함수가 없었습니다. 카운트와 IF 평균 AVERAGE와 IF 함수가 묶어져 있는 함수가 없어서 배열 수식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 함수가 추가가 되면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K3셀 가셔서 함수 추가 통계가 있고요. AVERAGE IF 조건에 만족한 평균을 구합니다. 앞에서 통계 함수에서 배우셨던 SUMIF 있었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합계 또 앞에 통계에서 배웠던 COUNTI IF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개수 이제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평균 AVERAGE IF 선택하시고요. RANGE를 물어봅니다. 조건을 찾을 데이터 범위 겠죠. E4 부터 E20 에 가셔서 조건은 0,000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직접 조건을 0,000 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물론 조건이 입력된 셀을 참조 하셔도 됩니다. 실제 학계를 구할 데이터 범위 는요. 지급 에게서 구할 겁니다. H4 부터 H20 까지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착지가 고령 이면서요. 협력 사가요. 자차 라고 되어 있는 지급 에게 평균 을 구합니다. 앞에 사셨던 것처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에 평균 을 구하겠다. AVERAGE IF 겠죠.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입니다. 여러 개 조건이 있을 때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 의 평균을 구하겠다. K6 셀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추가 해 가시면 통계라고 있죠. AVERAGE IF 다음에 S가 있습니다. AVERAGE IF S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평균의 범위를 물어봅니다. 어디서 평균을 구할 건가 실제 평균 값을 구할 범위 위치를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는 지급액에서 구할 거니까요. H4부터 H20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조건을 찾을 범위가 첫 번째를 넣으랍니다. 도착지에 가서 찾겠습니다. 도착지에 가셔서 고령을 찾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나요? 네. 두 번째 조건은 협력사에 해당한 G4부터 G20까지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자차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지급액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다. Average If S함수 사용해 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거래처가요 초석 산업이고요. 도착지가 0천이고요. 수량이 20 아니 1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건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만족한 데이터 첫 번째는 해당이 안 되겠죠. 초석 산업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요. 막상 보니까 한 건 있고요. 두 건 있고요. 세 건 정도 있습니다. 3이라는 값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구하겠다. 개수를 구하겠다. Count If 조건이 여러 가지 입니다. 그럴 때는 Count If S가 들어가겠죠. 함수 추가에 가셔서요. 통계에 가신 다음에 Count If S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학교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범위만 들어가면 돼요. 조건을 찾을 데이터의 범위 첫 번째 거래처 D4부터 D20에 가셔서요. 거래처의 조건이 뭐였냐면 초 석 산업 입니다. 두 번째 가셔서요. 도착지 도착지가 있는 범위는 E4부터 E20이고요. 조건의 값은 0천 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또 있죠. 수량 입니다. 수량은 F4부터 F20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을 입력하기에서 만약 칸이 생기지 않는다면 키보드 탭을 누르시면 돼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보다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 건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K12셀 입니다. 문제에서요. 맥스 다음에 A가 붙어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수량의 최대 값을 구하라겠는데요. 기존의 앞에서 카운트 함수 다음에 A 모두를 포함한 함수입니다. 공백이 아니면 세겠다는 건데요. 맥스 다음에 A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에러값이든 논리값이든 모든 데이터가 입력된 데이터줄 중에서 최대 값을 구한 함수입니다. 커서를 K1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추가에 가셔서 통계에 가셔서 M, A, X 다음에 A가 있습니다. 인수목록에서 최대 값을 구합니다. 논리값과 텍스트값도 포함합니다.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고요. 범위만 넣어주시면 돼요. 수량이니까 F4부터 F20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최대 값은 24미다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함수 살펴보셨습니다. 자, 범위 안에서